모스트 비포 마이 아워클라스 런스 아웃 이즈 원 스텝 클로서 투 위링 디 골든 마스 좋아 자 리본 찾아 모으기 숙제에 참석한 숙녀들로부터 리본을 획득하십시오 까짓거 주머니 터라 어 잠깐만 근데 매력을 발산하라면서 이게 매력이야 그래 자신있게 코메치기를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메일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도둑무 가치 없지 그래 리본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훔치겠어 그대의 마음에 치였음 오 베르라 가치 요라 홀로킹 러블리 디스 아프테눈 그대의 눈동자에 치였음 뭐여 헬로리 알로알로하 대단한 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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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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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어디냐 이천 뭐 이렇게 멀어 자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여기 먼저 가보자 네 이게 알티오 가봇이 뭐인지 그거예요 전설적인 암태... 어... 암살자 알티오 이블라하드가 입었다는... 하지만 사실 알티오가 보스... 알티오가 입었던 건 하얀색이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때가 탔나봐... 오랫동안 안 빨아가지고 까매졌나보다... 아니면... 뜻한 거 안 들키려고 일부러 검은색으로 염색했을 수도 있어 오래됐잖아요 이게 어색신크리드2가 아마 알티오 시대부터 해가지고 한... 이 300년에서 3,400년 후인데 그럴 수 있어! 그래... 오래된 골동품의 가치를 숨기기 위해서 훼손된 가치를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색을 한거지 자 마지막 참가자의 기록보다 우수한 기록으로 완주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출발했습니다 뛰어 자 2분 안에 들어가야돼 뭐 이거... 이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을거에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네 뭐 적들이 많이 날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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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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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 S değil ¡Gol! S sour! ... 그 자 침착하게 가면 안느죠 아!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으아차 무브 으아 으 빨리빨리빨리 자 세게 20초 아 이거 이거 안되나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아찔아찔 으아차 자 그리고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완료 자 다음 자 이제 한개 담았네 어 여긴데 뭐지 내가 이쪽으로 갔었나 네 안녕하세요 자 극발 자 극발 자 극발 자 극발 자 극발빼기 정말 셀데없는거 시키는거 하지만 해보겠어 세게 자 극발 자 극발 자 극발 자 극발 자 극발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으라차!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만 쫓아와 이쪽 팡매야! 아! 짜! 으! 승부 내가 이겼어 아직 끝이 아니야? 또 해야돼? 아야 괜찮아! 으악 자 왜냐면 난 아주 피가 많거든 어 저런거 떨어져가지고 데미지 입어도 안죽이야 그렇지 뛰어! 넘나 간단하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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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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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으라차아악 내가 빠르다아 어 뭐야 이 족팡매야 어이 깜짝이야 윽츠 어디가 죽을뻔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게임 전부다 완승 해버렸어 완벽하게 승리해버렸다 자 깃발 뺏기 다 좋은데 아니 너 따라 붙지마 에잇 나의 검은 소중하니깐 나의 나이프는 소중하니깐 기다려야 나의 검이여 42,000원이요 하하 네 4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 저때 금고에 있는 머니도 머니머니하게 회수를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자 여기 어 진짜 딱 이제 20개 남았네 어 옛날 어셉션 크리드 시리즈는 빅포인트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몇개 한 3,4개 가지고 돌려먹는 거라서 정말 유명한 뭐 랜드마크 아니면 비슷비슷해 컴 프렌즈 자 빌라 아우디토레 확실히 이것저것 하면서 하니까 주반부는 상당히 이게 사실 한 20까지 있나 슈퀸스가 18까지 있나 그럴텐데 아무튼 아직도 한 9,9 슈퀸스 정도인데 어 괜찮아 이게 나중에 후반에 폭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초반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제 코덱스도 딱 두개 남았네 자 이제 코덱스도 딱 두개 남았네 네 거짓 마무리 되어간다 나머지 코덱스도 아마 스토리상 얻는거 아니면 아무튼 뭐 그런 류일거에요 여동생 금고가 아니라 여동생이 관리하는 내 금고지 말은 바로 하자고 다 나의 피와 땀과 노력과 투자가 자본주의에 의한 투자가 이룩한것이야 자 알타이리에이컴 됐어 자 이것이 바로 알테이 알테오에이컴 아주 검검하고 그래 아주 노몰하지만 무시무시한 성능을 갖춘 아름다운 녀석이지 자 이제 이쪽으로 흐윗 흐윗 네 안녕하세요 흐윗 좋아 자 이제 아마 또 한명을 암살하는 스타 스트라이 자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싸우고 밥 좀 잃지 먹고 하는거죠 흐윗 아전 먹었어요 아전 흠 자 사기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모두 승리하십시오 맨손만 사용하십시오 스왈위 아자아 다음 버싱 다음 이쁜 넷 이쁜 흑 세 네 네 너도 나한테 죽는다 너 따까리잖아 네 적의 따까리는 나의 따까리 뭔소리야 자 단테 물어 오로지 반격만으로 처리하겠어 허잡혔나 아니 명치를 얼마나 세게 쳤으면 명치에서 피가 나지? 대박이다 아니 귀에다 뽀뽀한거야? 이사만 놈들이군 아니 이제 칼? 누가 피투한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드립이 그렇다는거지 나 이제 칼 써야돼? 칼 써도돼? 나와라 이 허접지 끄레기들아 완전 무결한 알티오 스워드의 힘을 느낀다 고오든 마스크 고오든 마스크 이거 순금이야 아니면 24K야 18K야 나 도금은 취급 안하는데 그래요 도금은 잘못하면 쇠도 골라온다고 뭐야 내가 이겼잖아 이 쓰레기같은 이 쓰레기같은 자 사기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동기아 동기아 자 일단 저 가면을 그럼 다시 빼앗아서 오든가 뭐 해야겠어 암살 하려면 잡이부할 때 저게 필요하니까 이 쓰레기같은 이 쓰레기같은 이 쓰레기같은 이 쓰레기같은 You told us to let you know if we saw that rotting culo who stole the golden mask. He's on his way to the duchess party. I will go. I can catch him before he arrives and take back the mask. How? By killing the poor stronzo? Yes. You know what's at stake. No. If you kill him, they'll cancel the party. And Marco will retreat back into his palazzo. We'll have wasted our time again. Steal the mask instead. Quietly. My girls can help. They're already on their way to the party all along the route. And they can help you distract him while you acquire the mask. Va bene. I can do that. 자. 한방 먹이기. 단타 무로에게서 황금 가면을 훔쳐 파티에 참석한 후 마르코 바바리고를 암살하십시오. 뭐 새삼스럽게. 원래부터도 꾸준하게 도둑질 해왔잖아요. 소매치길 겁나 했는데 뭐. 이 정도가 지금. 아 진짜 근데 베네치아는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체코랑 베네치아랑 뭐 이런데. 체코 푸라랑 뭐 이런데. 기회가 닿는다면 한 번 가보고 싶네요. 어. 난 대상을 찾은 적이 없는데 대상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안 되어어어어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머어머 자 얘들을 고용해가지고 훔쳐야 겠어 성공! 아유 멍청한 새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훔치기 완료했고 자 이제 파티에 좀밉하자 자 아 베네치아도 상하수도 시설 안되어 있어요? 무슨 어디 그 그 동남아 쪽에 그런 강이 있던데 어 아니면 뭐 인도 겐지스 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 황금강현 야 나 들여 보내줘 야 나 들여 보내줘 근데 애들이 진짜 단체인지 부드러운가 아예 측역이 틀린데 이거 가면 쓰고 있다고 단테 무르라고 생각하다네 알았어 제bourne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樹 빰빰 빰 빰빌 자 이 쿠gruppe 화ób 지리 엔 잘 시간이 이건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자 단 1분만 버티면 된다 으아아아아아아악 휴 너무 방심했군 하지만 더이상은 방심하지 않겠다 자, 매우 구석탱이해. 그래, 여기라면 절대 걸리지 않겠지. 매우 구석탱이 숨는 곳이야. 경비병들이 안 닿는 구석탱이. 띡 구석판타지. 아주 쭈그리하게 버텨주겠어. 너 왜 이렇게 두니? 아주 흥이 많은 친구구나. 베네티아. 베네티아. 아마 이제 곧 그렇지, 그렇게 열지 못하게 될 것이야. 자, 암살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던져! 아니, 이거 던지라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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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빨리. 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정말. 그레 모두가 좋지. 려크리에스캐티 암팡체. 려크리에스캐티 암팡체. 자 이제 파티에서 도망치면 돼요 여유롭게 나가주면 됩니다 도망칠 필요도 없어 그냥 걸어 나가도 돼 왜냐면 난 완벽하게 완벽하게 성공했어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어 병신들 아니 저 단테모로 쩌놈까지 쩌놈까지 저렇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자 나가자 딴 놈도 아니고 단테모로까지 싫어 아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저먹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